안녕하세요. 도리쇼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닌텐도 스위치입니다. 총 18개의 닌텐도 스위치를 선정하고, 그 중 5개의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천 기준은 판매량, 평점, 가격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18개의 상품들의 가격입니다. 가장 싼 상품은 19,060원이고, 가장 비싼 상품은 97만 9천원입니다. 닌텐도 스위치의 평균 가격은 27만 4천 251원입니다. 다음은 상품들의 리뷰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리뷰 수가 많은 상품은 2701개입니다. 닌텐도 스위치의 리뷰 수를 통해 판매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5위 상품입니다. 선정 기준은 판매량과 가격입니다. 저는 추억보다 재미있고, 아이는 새로운 게임을 엄마랑 같이 할 수 있어, 또 다른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4위 상품입니다. 별의 컵이 체험판 다운받아서 해봤는데, 아이들이 좋아해서 찾아보다가 저렴하길래 구매해봤습니다. 3위 상품입니다. 1위 상품입니다. 막 움직이면서 싸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이건 닌텐도에서 할 일이니, 여기다 이렇게 써봤자, 6. 무튼 추억이 새록새록 나는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1위 상품입니다. 아이가 유튜브를 보다가 포켓몬 레전드 아르테우스 게임을 봤는지, 한 번 해보고 싶어하는 눈치라 로켓 배송으로 저녁을 주문했고, 다음날 잘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 피부 화장품 연구원이 만든 비건 화장품 코슬로우입니다. 아래 관련 링크를 확인해주세요.